일본 도쿄 등 수도권 및 동북부 지역에 큰 눈이 내리면서 200여 명이 다치고 전철이 연착하는 등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.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부터 내린 눈은 아오모리현 스카유가 191cm로 가장 많았고, 후카이도가 100cm를 넘었으며 야마가타현도 90cm를 웃돌았습니다. 도쿄는 최고 6cm의 눈이 내려 양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,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지하철에 승객이 몰리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그래서 특별한 눈은 아오모리현 스카운을 모여, 앞머리현 스카운을 모여, 예를 들어, 눈은 아오모리현 스카운을 모여,